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나? 나 말해? 시작했어 아무도 안 들었어 시작됐어 무슨 날일까요? 추석이요! 미안한데 너네 둘이 진짜 손발 안 맞는다 미안한데 나 안 맞아 다시 할게 오늘이 바로 뭐죠? 뭐예요?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그냥 말해야 돼요 나 원래 이러잖아 간다 망치는 거 없어 이거? 난 내가 놔두지 않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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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으세요? 못해 영어로 뭔지 알아? 하이 스쿨 중학교 미들 스쿨 초등학교 스몰 스쿨 스몰 스쿨 스몰 스쿨 진짜 몰라? 스몰 스쿨? 뭐 작은 학교야? 이거 들고 다니면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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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개를 못들어 다 자기인가요? 다 그게요? 그쵸? 그래 ... 시작! 그냥 던지고 하면 돼. 살짝. 큰일 났네. 나도 못해.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이겼다. 너무 이겼다.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신발이 크네. 신발 끌자면 묶지. 하나 하면 아는 게. 자, 하나. 아는 게. 둘. 힘이다. 하나. 아는 게. 둘. 힘이다. 하나.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언제까지 아는 게. 힘이다. 초등학교 영어로 뭐야? 알아요 알아요. 엘리. 엘리. 뭐라고? 뭐라고? 흡 . 헬리펀트리 스쿨 아니야? 내가 못 하는 거야. 엘리멘트리 스쿨, 엘리멘트리 스쿨. 알지 마. 내가 알았어요. 나한테 왔으니까. 약간 취미티나 보냈지. 보조개 세팅한다. 바보 말고. 애교, 애교. 애교 부탁드릴게요. 자, 긴. 저거 사주세요. 뭘 사주세요. 사주세요.